자 그러면 북한 내세워서 핵 좀 까볼 수 있지 않냐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을 내세워서 핵을 사용하거나 핵을 사용하려 기도하면 미국도 핵 사용하겠다라고 워싱턴 선언이 못을 박았어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핵을 사용해서 북한 평정하겠다 어느 임계차 넘으면 이를 위해서 종합적인 기획훈련한다 이 기획훈련 실행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 NCG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그래서 18일 날 처음으로 NCG 회의가 열리죠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 더 심각한 문제는 진핑이야 제가 우리 북한 평양의 누군가 실권자한테 전화를 걸었어 야 그걸 핵 좀 깔아야겠는데 그 전화를 받은 평양의 실권자 실권 집단 지도 집단 권력 집단 저는 집단 권력 제재라고 보는데 평양의 지배 그룹은 최고 지배 그룹은 무슨 생각이 들까 이 새끼 봐라 핵 가면 우리는 다 뒤지고 너는 괜찮잖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을 까라라는 베이징의 명령을 지령을 북한이 실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 실행을 안 하기만 하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야 짐 싸 미국의 체제 매각한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게 무시무시한 게임이거든 이거는 진짜 뭐 사람 만 명 십만 명 잡아주기는 초대형 마피아들 간의 게임이라 그 상상력과 그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 같이 이렇게 양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제 보자고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제 북한 입장 북한 바보 아니거든요 네 가지가 보인다고요 북한 눈에는 최소한 일단 중국 끝났다 중국 끝났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상한 상황 벌어지고 저 보통이 아니다 두 번째 가치지향 글로발리즘이라고 불리는 이런 관점 때문에 미국과 서방의 힘은 앞으로 계속 강화된다 한국은 서방의 멤버로서 서방의 동아시아 주춧돌로서 엄청 강화된다 야 어떻게 왕년에 조국 러시아가 별볼 일 없는 우크라이나한테 작살나냐 참고로 우크라이나 사정을 잘 알아요 주 우크라이나 북한 대사관이 2022년 2월 전쟁 발발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발발 때까지 그래서 젤란스키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 사실 체면 없어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많이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렇긴 하지 특히 난 그 말할 땐 좀 무서워 사실은 그게 뭐야 아 그거 한국이 어려웠을 때 전부 외국에서 도와서 또 저기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우크라님도 지금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한국의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울 때 우크라이나 너희는 소련 중국 편이었어 소련의 일부야 너희는 핵심이야 너희 역대 그 저기 소련 공산당 섭의장들이나 공산당 지도자들 봐봐 트로츠키 우크라이나 출신 저기 뭐야 마르토프 우크라이나 출신 레닌 우크라이나에서 멀지 않은 그 타타르 공화국 출신 그 다음에 저기 저기 뭐야 후리시초프 부인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안드로포프 우크라이나에서 멀지 않은 거기 그 볼가 공화국 출신 다 그러네 뭐 다 우크라이나 판이네 러시아 공산당 자체가 우크라이나 판이었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한 구석에서 지금은 우린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글쎄 국가라는 건 그런 거 아니거든 그렇죠 이번에 나토에 대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가입 조건에 걸은 것들을 보면요 그 안에 정치 개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젤렌스키나 이 당은 조금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는데 워낙에 부패해 있으니까 너희 정치 프로세스 개혁하지 않으면 나토가 못 들어와 너희가 어떤 황당한 놈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지 뭐 아무튼 네 가지 진실이 이제 북한에도 눈에 보인다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김여정이가 남조선 괴례를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벌써 횟수 그러니까 그 이벤트로는 두 번 칭한 건 세 번인데 그걸 두고 뭐 갑자기 뭐 아휴 이제 북한이 우리를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외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따우 소리들을 막 언론에서 하는 걸 들을 때 저는 닭살이 돋아요 정식으로 이제 철 들었구만 저는 아니 남조선 괴례에서 대한민국으로 호칭 바뀌는 데까지 건국하고 75년 걸렸네요 이 말하는 사람이 없냐고 그 말하는 사람이 없어 참 대한민국 큰일 났어 언론 게 건국하고 75년 만에 남조선 괴례가 대한민국 된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목적은 뭐냐 한국이 겁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좀 빠져 우리 미국이랑 직접 얘기할게 국가를 매각해도 미국에 매각한다 체제를 매각해도 그거야 지금 시그널이 제가 보기엔 그건 뭐 통미복남이라고 부르려면 통미복남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속 편하지 그래 너희가 이제 우리 좀 무서운 거 아는구나 그래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게 저 네 가지 다 보고 저는 아주 지금 그거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남조선 괴례부터 너희가 이제 조금 사람 흉내는 내는구나 근데 너희는 결국 사람은 못 될 거야 그냥 체제만 잘 팔아 그렇게 하고 어디 저 버진 아일랜드나 어디 이런 데서 대대손손 금숟가락 먹고 살아 물고 살아 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약간의 대담한 추정을 하는데요 북한이 지금 김정은 1인 체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김정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재는 악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어 김정일 보세요 사람과 체제를 악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신경을 다 바쳐서 김정일이가 60대에 이미 파삭 사과 같고 그냥 이게 그냥 머리가 그냥 불어 터진 라면 머리 같고 이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 김정일이가 1943년생 42년생쯤 될 텐데 죽은 게 언제야 2011년 아니야 그러면 60대에 죽은 거거든 60대 70대 70대인가 아니지 60대 69살 아니야 죽은 게 만으로 42년생이라면 그럼 지금 제 나이였다는 소리예요 제가 본 김정일 라면 머리하고 푸석푸석한 얼굴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그냥 전부 김정일은 어떻게 시스템을 짰냐면요 공적인 조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비밀경찰 무소불위의 비밀경찰을 돌렸어요 그게 당 조직 지도부예요 그 대신에 당 조직 지도부에 딱 들어가면 공적인 지휘를 안 줘요 그러니까 별 4개짜리도 당 조직 지도부에 딱 문턱 밟고 들어오면 당 조직 지도부 과장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과 물 밑에서 실실권을 휘두르는 것을 딱 분리했어 분리해놓고 그럼 그걸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해? 김정일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식이 어떻게 되고 배우자가 누구고 친익자식이 어떻게 되고 경력이 어떻고 언제 상을 받았고 언제 처벌을 받았고 이게 인맥은 어떻게 엮이고 이게 매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 때나 섹스하고 아무 때나 포도주 홀짝거리고 아무 때나 처자빠 자고 밤중에 일어나서 나사 조여줘서 못 풀고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60대에 그냥 파삭 사과 갖고 그냥 불어 터진 라면 머리가 되는 거지 머리카락이 푸석푸석 해갖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을 다루냐면 이 악마는 아무 이유 없이 엊그제까지 벤트 따고 다니던 사람을 갑자기 숙청해가지고 북한은요 숙청을 해도 뭔가 자리를 줘야지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면회에 있는 조그만 저수지 관리인으로 보내 그럼 다 쓰러져가는 운막에서 있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공포에 질리죠 언제 내가 끌려나가서 총살될까? 언제 내가 수용소로 보내줄까? 내 처자식은 괜찮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상태에서 한 두어 달 내버려둔 다음에 전화 딱 한다고 아, 백모동무! 그래 좀 생각 좀 정리됐나? 아, 예! 잘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백모동무! 내가 그래도 동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갈 거야 그럼 이제 또 살았다 이제 우리 장군님이 날 불러주시는구나 좋은 소식이 오긴 뭘 와? 6개월 동안 안 해 그럼 또 얼마나 불안해져 그래도 느닷없이 어떤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아, 장군님이 지금 어디로 불러오려고 한다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서 다시 복권돼요 끓는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끓는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근데 이 대상물이 만 개가 각각 다른 템포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한 사람 머릿속에서 그 체제를 언제부터 짠 거냐 제가 60년대 중반부터 짰으니까 50년 반 세기를 그렇게 운영한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건 천재다 악마적 천재다 인정 안 되니까 지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 밀려나서 죽을 거 같아 라는 머리가 굉장히 좋고 집요한 인간이 그러한 실존적 위험에 시달리면서 위협에 시달리면서 그 계모 김평일이 자기 동생 위협에 시달리면서 그런 식으로 단련된 거예요 비극적인 사람이죠 참 안 됐어요 눈물을 좀 흘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들어놓은 체제를 배불뚝이 김정은이 그 철딱선이 없는 어디 저기 뭐야 뽕먹고서 완전히 취한 것 같은 이렇게 홀쩍한 저기 김효정이가 그걸 장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 체제가 시스템에 안 짜인 체제라니까요 시스템에 걸어다니는 김정일이에요 걸어다니는 천재적 악마야 혹은 악마적 천재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지금 권력구조가 여러 번 몸부림치면서 바뀌어왔다 그 가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기는 언제냐 장성택과 같이 놀았을 때요 장성택이 언제 죽었냐 2013년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2011년 말 그때가 이제 2011년 12월인가에 김정일 죽고 김정은 들어왔으니까 이 한 2년 동안은 한 2년 동안은 쌍두마차 체제예요 장성택이는 중국 쪽에서 이제 큐를 줬지 김정은이한테 야 쟤가 말이야 후진타워 쪽이랑 손잡고 후진타워 만났을 때 너희 김관에 드러내는 거 낄낄거리면서 그거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보 접하고서 다 날려버린 거죠 이기는 언제냐 2013년 말에서 2017년 말까지 한 4년 됩니다 이때 1인 체제의 성격이 좀 나와요 장성택이를 날렸으니까 그런데 이걸 틈타서 비밀경찰들이 저걸로 튀어나온 거야 저는 황병서가 우리 위원장님 하면서 손붙잡고 무릎 꿇고 이렇게 그 노인네가 막 그냥 그 얼굴에 그냥 그거 한 그런 사진 보면서 야 쟤가 왜 저기 나왔냐 쟤 비밀경찰 총책인데 걔 일부 부장 아니에요 조직지도부 김경옥 황병서거든 쟤는 나왔으면 김경옥이 또 어디 갔냐 야 그럼 조직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기는 원래 저기 뭐야 공개적인 영화가 따르는 자리에는 못 나오는 자인데 왜 쟤가 갑자기 여기 주렁주렁 별 달고서 저렇게 나오냐 북한 체제 망가지는 것 같다 저거 역시 김정은이가 지 아버지가 만든 걸어다니는 그 걸어다니는 핵심 고리 그래서 지하에 그러니까 물 밑에 음지의 비밀경찰인 당 조직지도부와 그리고 실제 오픈된 직함 조직과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조인트 1인 조인트 1인 슈퍼조인트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구나 야 그럼 저 체제 좀 이상해지겠는데 전 그때 알았어요 그 황병서 얼굴 보고 그것도 모르고 여기 어디 누군가 그게 누구의 유명한 저게 무슨 좌팔 운동하는 사람의 남편이지 황병서 왔다 갔잖아 왔다 갈 때 그 공항인가 어디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고 여기 또 그 종독스러운 사람이 고황치는 거 그거 보고서 야 이 사람아 황병서가 저렇게 오픈돼서 돌아다닌다는 건 저 체제가 이미 김정일이 공들여서 만들어놨던 그 물 밑에 지하의 비밀경찰과 물 위에 지상의 공식 직함의 분리 체제 그게 다 무너졌다는 뜻이야 그럼 저거 앞으로 뭔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너는 뭐가 좋다고 거기다 대고 저희 여기 있습니다 황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참 불쌍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순진한 주사파 동무들 보면 참 불쌍해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시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황병서나 김경옥이 김경옥이 일단 황병서한테 잡혀 죽었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머리를 낸 적이 없어요 김경옥이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황병서 같은 인간도 아 그래도 위원장님 우리가 당을 한 번 이제 좀 제대로 하는 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김정은을 적당하게 약화시켜야 되니까 진짜 1인체를 만나면 자기도 팔이 목숨이니까 공포스러우니까 그래서 2016년에 36년 만에 처음으로 당대회가 열렸어요 그럼 언제 마지막 당대회 제6차는 언제야 1980년이었습니다 왜 열렸어 그때 드디어 김정일이 사실상의 1인자로 올라선 해예요 제6차 당대회에서 그러니까 6차 당대회 이후로는 김일성이는 바지사장이야 합바지야 김정일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백펜치 시켰다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그러면서 집단 권력 체제에 싹이 생기는 거죠 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린 건데 그러면 2017년 말로 보는 이유는 언제냐 황병서 숙청이죠 황병서가 숙청됐다는 뜻은 뭐냐면 당 조직 지도부가 드디어 완전히 다 날아간 거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박원순이 박원순이 시민운동을 하다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저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왜냐? 저 사람이 시민운동했으면 정말 골지르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 제도권에서 권력게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단물 빨아먹고 시장님 시장님 대접받고 다니면 저기 제아를 지킬 사람이 제대로 없겠다 이제 제아는 완전히 종복애들만 주무르니까 맏탱이가 가겠구나 박원순은 간첩족보에 안 들어 있습니다 박원순은 그 남노당 그 피디 쪽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북한과 거리를 둔 그 우습게 봤지 종복도 자기가 직원으로 채용해갖고 월급 주고 자리 만들어주면 자기한테 충성한다고 우습게 보다가 당한 거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삼기는 이천십팔 년 초에서 이천십구 년 유월까지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한테 우리 문동무 당신이 목숨 걸고 북한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유엔 제재를 받더라도 우리한테 바리바리 싸서 보낼 거지 고마워 이렇게 기대했다가 실방에서 삶은 소대를 가리기라고 부르는 지경까지 간 거고 이 시기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와 빅딜을 기대했다가 마지막에 2019년 6월에 트럼프가 어딘가 저기 오사건가 일본에 왔다가 트위터에 야 나 한국 잠깐 들리려고 그러는데 너 저기 뭐야 그 저기 판문점에 나와 30분이면 좀 만날 수 있지 세상에 그 트위터 보고 판문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판문점 6분 번개팅 그걸로 완전히 농락당한 거지 문재인은 밝혀진 게 그게 아니라 종북이 아니라 종중 아니야 저래도 그러지 제가 제가 뭐하러 종북을 합니까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내가 다 망한 북한한테 왜 충성하냐 제가 그래서 이석길 존경한다니까요 다 망했지만 일편단심 충심을 했잖아 얼마나 훌륭한 또라이에요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저는 그런 게 없지만 문재인만 해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판단하죠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북한에 충성하게 나는 베이징 바라보고 살아 나 거기 가서 혼밥 먹어도 좋아 거기 가면 왕위가 좀 여기를 툭툭 치지만 뭐 얼마나 정답고 좋아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이 내심 굉장히 꺼리는 종전선언에 자기 다 걸었잖아 올인을 한 거 아니야 종전선언 종전협정되면 북한 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전기술과 삼성전자를 빼갖고 북한에 주려는 게 아니라 중국에 생략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지 야 우리 지금 당장 지금 뭐가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유엔 제재가 무서워가지고 빌빌 짜냐 너 그러고도 우리의 동지야 인마 이러고서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2018년 초서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갈짓자 행보하면서 완전히 완전히 내다발이 당한 거예요 문재인한테도 당하고 트럼프한테도 당하고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 똥이 됐지 그 과정에서 집단 권력이 계속 성장했을 거 아니야 이 노예한 단련된 권력 플레이어들 게이머들 관점에서는 저거 역시 철이 없는데 없는데 눈짓 한 번으로 서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019년 6월 이후로는 집단 권력 체제예요 여기 증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019년 말에 김여정이가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었는데 그거 보고서 배꼽 잡았다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김여정이가 해 못하는 자리예요 그 얘기가 뭐냐 당 조직 지도부라는 거 자체가 이제 이름만 남았다는 얘기야 당 조직 지도부가 없이 그럼 돌아가고 있어 그 얘기가 뭐냐 집단 권력이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달러 2021년에 5년 만에 다시 보통 제도 5년 텀으로 할 거예요 제8차 당대회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체제 아니다 저건 집단 지도 체제다 집단 권력 체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은 한국을 손 보고 싶은데 손을 볼 수 없어서 아주 약이 올라서 더 발작을 하죠 싱그마이밍 발작 같은 그런 이상한 발작들이 툭툭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내세운 고성능 탄도미사일 고성능 순항미사일 발작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도발이 그리고 북한은 아까도 그런 4대 4개의 엄혹한 진실을 마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끝났다 그 다음에 한국을 포함한 서방은 점점 더 강화된다 그 다음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서방의 한 멤버가 됐고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있다 우리의 조국 러시아만 해도 개개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딴 생각과 계산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중국은 지는 애 한국은 뜨는 애 서방도 뜨는 애 러시아도 한 방에 훅 가고 서방을 두리두리 하면서 살길을 찾는데 이게 살길이 잘 안 보이고 나중에 어떤 임계치를 넣으면 유일한 살길이라는 게 체제 매각하는 거 고정이나 이완용처럼 그리고 튀어버리는 거 그럼 이제 누구한테 매각할 거냐 베이징이냐 워싱턴이냐 답은 나오는 거지 베이징이 무슨 신용이 있다고 베이징에 매각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남조선 괴뢰도당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한 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제가 여기서 직업 알선업 제가 이제 돈만 안 받으면 돈을 무료로 봉사하면 제가 범법이 아닐 거예요 고정간첩 하시는 분들 이제 직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북한이 이제 고정간첩을 수를 줄여 갈 겁니다 북한은 지금 간첩을 그렇게 잘 운영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고정간첩들이 그러면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냐 거의 대부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간첩을 전문가 스펙이 되는 사람들로 운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간첩은 민노총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스펙이 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갑자기 야멸차게 해고를 당했다 북한 지금 통전부도 이제 다 해고당할 거고 조평통이라는 거 그것도 다 해고당할 텐데 뭐 당연히 여기는 간첩은 다 해고죠 혈두양에서 혹시 가실 데가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은 한국 편이죠 지금처럼 밀고 나가면 반드시 북한 평정 북한 자유화 찬스가 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가끔 언뜻 언뜻 지나면서 드리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뭐냐 이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시간이 유리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고지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높아지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워요 급할 게 없어 그런 쪽은 딱 자기 포지션을 지키면서 계속 지금 하는 대로만 밀고 나가면 해온 대로만 밀고 나가면 점점 더 힘이 붙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진지가 점점 더 저절로 강화되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하고 가면 지금 한국이 딱 그런 형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겉으로 보면 중국이 직접 혹은 북한을 내세워서 자꾸 치킨게임처럼 몰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치킨게임은 뻥크하다 시간은 한국의 편이다 굿색을 버티면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